음악 시민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을 텐데요. 이럴 때 익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이면 연결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익산 시민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서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을 한 번 만나볼까요? 황등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입니다. 10여 명의 전문 상담원들이 분주하게 전화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로 익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시민들의 민원은 물론 교통정보나 시정소식, 관광 안내까지 모든 것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나 아니면 시내버스 시간 그리고 최근에 익산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익산 다이론 카드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혜택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분산된 상담 창구를 단일화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1577-0072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가끔 이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 도움을 좀 받았었고요.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전화할 때 참 기분이 좋았고.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익산시의 민원서비스는 높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5%의 매우 만족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민원콜센터는 앞으로도 안정된 상담서비스로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까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콜센터 고도화를 통해서 퇴근 관련 가태료노마 주정차, 지방세 등도 콜센터를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콜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모든 고충을 다 이롭게 해결해드리는 1577-007이 꼭 기억해 주세요. 시민ich 국제품입니다. 어annt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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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